나중에 형 컴퓨터 새로 사면 쓰던거 저 주세요 라고 눈등신봉님이 다시 눈 감으세요 평생 컴퓨터 하지 말고 눈 감고 살아 눈을 떠가지고 컴퓨터에 달려야 돼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아 어저께 라이스하고 같이 일하게 됐죠 어저께 같이 라이스하고 일하게 되면서 어 가서 무전기 타워를 업무 시켰고 아, 내 친구! 라이스가 너의 사랑을 좋아해! 예, 왜? 너는 아직 살아있어! 그곳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군가? 그곳은 제팔의 욕구 스테션입니다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하지만,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, 맞나? 그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뭐 시키는거지? 세틀먼트? 컨택트... 쥐아리 쥐아리 아, 쥐아리하고 다시 연결을 해야죠 뭔 소리야? 나가는 길이 없어 이게 다 오픈월드인데 안에 내부에 그... 그 뭐라고 그러지? 건물... 건물 내부만 건물 내부만 로딩이 되게 돼있어요 앱탐 펑키웜 앱탐 펑키웜 얘네는 수돗꼭지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 팔만 갖다 붙이면 사랑 같이 생겼겠는데? 어, LED 이런거 다 삼성꺼죠 이봐봐 아, 삼성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삼성이라고 못쓰고 스바만이라고 스바만 약간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삼성이라고 보이죠? 네 역시 역시 얘네도 삼성꺼 쓰는구나 스바만 스바만 데스네 왜이래 왜이렇게 렉 걸려 오늘 오늘 컴퓨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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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가 왜이래 오늘 컴퓨터가 아주 좋지가않아 상태가 흠 뭐야 뭐야 갑자기 이렇게? 이렇게 갑자기 물속에? 아니 아무데나 높은데 올라가갖고 전화하면 되지 이걸 또 이게 하드땜에 그런게 아니에요 이게 하드땜에 그런게 아닙니다 어디보자 일로 올라가야되는데 잠깐만 안티얼라이징을 좀 끌까? 안티 때문에 그런가 뭐 끄나 키나 똑같네 전혀 상관이 없네 무상관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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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 확인하면서 가야돼 전혀 상관이 없네 아 무기가 없어 근데 다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강화 전icles 자기야 kek 대자는거 스테이크 먹자라네 필드 워피우